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에 상복부 초음파 스캠프 개인교습을 합니다. 이 개인교습은 상복부죠. 상부에 간장, 담낭, 당간, 채장, 신장으로 2인 1조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55만원이고 참가 쓰임있게 초음파 개인교습 DVD 33만원짜리를 선물로 중장합니다. 그러니까 22만원만 되는 시험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연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아시아상에서 강의와 편정 코스를 같이 진행합니다. 또 안내드릴 것은 용초사 제6기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10월 1달 동안에 8번에 걸쳐서 주로 토, 일요일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평일도 진행합니다. 얘는 3시간 정도 진행하고 초음파 교육과 행정 코스를 진행합니다. 회원회비는 77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만일 강의에 참석 못하신 분은 다음기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제가 만든 초음파 DVD입니다. 초음파 스캔법을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영상을 나오면서 해설을 합니다. 이 영상은 7장으로 복부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DVD는 수수료를 포함해가지고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위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초음파 강의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초보자 선생님들한테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0강까지 있고 복부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VD를 사시는 분들한테나 또 우리가 용초사 또 초음파 행정 코스에 참석하시는 분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드는 이 초음파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다가오는 2017년도 하반기 초음파 전면봄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